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뱃면침 닭다리 닭다리 마늘 조금만 더 넣었어요 이건 양념장 다진 양념장 양념장 만두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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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쫀득쫀득 우유 소금 몇가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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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버섯 새우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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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이렇게 먹으러 온도가 더 맛있어 ㅋㅋ 너무 맛있어서 먹어봤습니다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오징어 역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매우 고소해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하고 짭조름해요 바삭하고 짭조름해요 바삭하고 짭조름해요 바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청양고추 달달한 너무좋 고춧가루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미니면드가가 너무 좋아요 매운이 쫀깃쫀깃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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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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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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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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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